맞습니다. 최근 두 사람의 행보가 완전히 판이하죠. 이재명 대표 방금도 보셨겠지만 일주일에 3번씩 재판을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 혐의도 엄청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 반면에 한동훈 장관은 어떻죠? 어떤 이민청이라는 그 미래 어젠다, 큰 정책을 고리로 정책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비되는 두 미래 지도자의 모습을 국민들이 냉철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대선과 연결을 짓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차기 지도자 1, 2위이기 때문인데요. 한동훈 장관의 상대가 누구냐, 한동훈 장관이 어디로 출마해야 하느냐. 다양한 논의를 해 주십니다. 어떤 분은 비례대표로 가야 한다, 어떤 분은 계양으로 가서 이재명 대표가 붙어야 한다는 얘기가 다 있지만 저는 이러한 많은 논란과 다양한 선택지를 갖고 논란을 겪는 게 한동훈 장관에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민주당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병립형으로 비례대표제를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 병립형으로 비례대표를 바꾸려는 속내가 혹시 본인이 비례대표 출마를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동훈 장관과 이재명 대표의 일합을 겨를 기회조차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는 이런 그림, 중대 범죄 혐의자와 법무부 장관의 대결 구도가 못내 못마땅하고 두려워서 여러 가지로 민주당 내에서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지속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